3 뱅크샷을 쳐야하는 배치입니다. 어떤 점을 고려해서 쳐야할까요? Q를 이용해서 코너를 향해 대어보고 수구수를 계산해보면 20에서 출발하여 0, 즉 코너를 돌아 나오는 뱅크샷이 되는데요. 코너가 기므로 2팁으로 치면 3쿠션째 25로 나온다는 것을 알고 쳐야합니다. 단 회전량과 속도에 따라서 그리고 테이블에 따라서 변화가 있을 수 있는데요. 넘쳐서 길게 실패할 가능성도 있습니다. 따라서 이를 감안해서 3팁의 회전으로 코너보다 조금 윗부분을 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는데요. 연습을 해보지 않고는 쉽게 예상하기 어려움으로 적어도 몇번의 연습은 반드시 필요한 배치입니다. 그리고 내공의 출발지점, 즉 수구수가 35에서 20 사이 이 지역에서 출발할 때 그리고 코너를 쳤을 때 계산식보다 5 정도씩 더 길게 나옵니다. 따라서 회전을 1팁으로 줄이거나 3팁의 회전으로 코너보다 조금 윗부분인 5포인트를 향해서 치거나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요. 응용하시기 바랍니다. 응용하시기 바랍니다.